3년 후 4년 후 4년 후 아, 너무 싸!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... 모구도 없이? 진짜 너는 자연인이다 그냥 꺾어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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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너무 좋아 우와, 그아악 감동 개가 제일 예쁘다 너 내일 먹을까? 넌 내린 거 먹어 넌 내린 거 먹어 아, 여기 있다!! 잠시만요, 잠시만요 이건 진짜 커 야, 이거봐 1. 고구도 없이? 어. 진짜 너는 자연이다. 나 이건 많이 먹어봤거든. 너는 자연이다 진짜. 와 어떡해 너무 아까운 게 빠졌어. 이거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 먹어. 빨리 먹어. 한 번 샅 줘봐. 꼬미. 아까는 고구져라. 지금 막. 어떡해 어떡해. 야 니가 방금 붙잡은 애도 얼마 전까지 죽든 애. 지난주까지 그만했던 애야. 누구? 얘? 어 봐봐 위에 봐봐. 아이씨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칼 같은 게 필요해. 그러니까 내가. 잠깐만. 우와. 필요 없는데? 어 이거 먹는 거 같아. 이거 먹는 건데. 야 얘도 지난주까지는 먹을 수 있네요. 난 또 안 왔어. 야 이거 아래 먹어. 얘는 못 먹어. 얘는? 한번 해봐. 얘도 모르겠어. 해봐 해봐. 어차피 그 기회 있어가지고. 아 얘도 얘도 모르겠어. 그냥 꺾어봐. 먹어 먹어. 먹어 먹어. 얘는 내일 먹으면 진짜 빨리. 내일. 내일 와? 너무 얘긴데. 너 내일 먹을까? 넌 내일 먹을까? 넌 내일 먹을까? 기다려 먹어. 기야. 밤낚시 하듯이 밤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. 열두시 넘어가고 먹어. 지금? 야 저거 고민 있어. 닫히면 안 돼. 삶을 발견한 것처럼. 유물 발견해. 유물. 붓까지 왔어. 어디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.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. 너 어디까지는 아니. 어머 어떡해. 너무 기특한데. 밑에까지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딱 알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우와. 돌려? 친구. 가자 나랑. 나 말고. 너 말고. 친구 나랑 가자. 그만. 이 호미 옆에 날이. 조심해. 이걸로 쳐. 아니 내리. 이렇게 봐. 내가 해줄게. 사마리처럼 돌려. 사마리처럼 돌려. 짜. 내가 해줄게. 응. 해줄게. 시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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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고맙다. 걱정해주셔서. 나 걱정해주셔서. 이렇게 단단한 나문데. 이거를. 손으로. 야. 근데 이거 진짜. 아래. 뿌리는 너무 단단하잖아. 응. 됐다. 됐다. 이제 네가. 물 끌려. 물 끌려. 막 뛰어 올라가서 물 끓여야 돼 이건 완전 연하다 얘 아까 차가운 decomposi telefon은 여유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사연이 사람 아닌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아까처럼 붙여야 될 것 같은데? 그렇게 지금처럼 뚫은 안 돼? 어머 이렇게 깊은데? 너 홈이 필요 없어? 우와! 이야! 이거만 먹어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까 저 오른쪽에 있던거지? 네? 이거 한번 해볼까? 오 웬일이야! 어머! 침받다! 침받다! 진짜 통통하다 훌륭해 훌륭해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잘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먹는거야?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닌데? 훌륭해야 될 것 같은데? 미친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동 우와! 개가 제일 크다 이걸 내가 발견해서 너무 행복해 저기도 있다 칼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떡해 너무 연해 지금 먹어봐 이건 못 먹고 아려 아려서 못 먹어 한 잔을 읽어 한 잔을 읽을게 그러게 왜 말없이 까고 있었어 죽순에 진심이구나 이름 보다 안 나왔구나 에이 한 잔이지? 고생했다 남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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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맛이랑 같이 먹면 더 그런 맛이에요 옥수수? 진짜 옥수수같기도 하고 이거 원래 이렇게 회를 먹어 이거 거짓말고 하려고 해요 아니, 초고추 간장도 없어 수고하십시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